진짜 고생했다 행복해야돼 또 행복해야돼 안녕 마지막 차량이에요 지금 시간 새벽 3시 28분 안녕 응 즐거웠어 잘가 행복해야돼 행복해야돼 join 저희 온라인 우리의 여배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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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진이가 저를 해줬어요. 너도 보이지 않지만 나름 수지의 복분자야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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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수고한 게 없어. 이러지 마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마워요 진짜.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이거를 내가 먹는 것보다 스태프자가 나눠 먹기 좋을 거 같아요. 이거 혜영이가 준 것도 같이 여기서 나눠 먹기. 야식 겸겸겸해서 그렇죠? 드디어 또 오웨어. 마지막 해.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.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허전하고 갑자기 배고픈 느낌? 뭔가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끝나니까 참 마음이 많이 기뻐요. 그동안 너무너무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의 우리 또 또 오웨어 양의 모든 배우들 및 스태프들의 행보를 잘 지켜봐 주시고요. 마지막까지 가슴속의 여운이 오랫동안 남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안녕. 행복해야돼. 안녕. 안녕. 안녕.